야옹! 야옹! 저기 나올 땐 반응이 없네 응 자기만 알아봐 그런 거 같아 안녕하세요 우승 아기 따라가 갔어 귀여워 어떻게 동영상인데 여잔 걸 알지? 기억하는 건가? 자기 여자친구였던 걸? 또 다른 고양이 영상한테는 반응 없어 어 자기가 만났던 여자만 보고 싶어 그 위치 있는 거 보고 싶어? 옛날에 막기만 했잖아 관심 없대 암컷 영상 다시 들어줘 봐 이번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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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꼬부긴 치는 나와야지 막 운행이 아까 걸어다니는 거 영상 들어줘봐 고개, 고개 다 아파 하아 치는 진짜 작고 이뻤네 응 얼굴이 엄청 예뻤어 털도 되게 보드러워 친해져라 새랑 새끼 났으면 진짜 예쁘게 나왔을텐데 밑에 있는게 치느 아니야 얜 치느 아니야 치느 아 치느네 치느 쌍꺼풀도 있다? 우리 꼬부기는 약간 멍청하게 생겼고 치느 예쁘게 생겼어 고양이게 약간 찜이 같은 그런 그런 애들인가? 그럴 수도 있어 진짜 예뻤잖아 진짜 예뻤어 쟤 친해졌어 응 우리 꼬부기가 수염이 훨씬 기네 그러네 꼬부기가 수염이 긴 편이네 강아지나? 강아지 스킬이 시절하였다 새우 다리 같다 그치 치느는 수염도 이쁘네 다 예뻐 쟤는 애기 애기 털도 되게 뽀송뽀송하고 예뻐 응? 꼬부기 네? 어? 예쁜거 봐 쭈이 같다 어? 응? 응? 아 응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